봄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아이폰5 천연 도마뱀 가죽 케이스입니다. 제품 안쪽으로 보시면 엘도노반 정품을 인증하는 인증서와 품질보증서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케이스 컬러는 그레이 색상입니다. 아이폰5의 케이스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하고요. 제품의 위쪽 모습과 하단, 좌우,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제작이 된 것 같고요. 제품의 소재는 천연 도마뱀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명품백에 들어가는 동일한 가죽 소재로 보시면 되고요.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аже지SON 일반 디자인을 한번 세idyiew으로 돌아갈 수 있기라 보이스 Saul 5년 6년자 신비로 테크크크 yie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